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오늘 힘든 날이었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밤이에요. 너무 고정하고 분위기 좋은 수영망. 여러분 저는 신천지에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티앤즈팡 구경을 하고요. 신천지에서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식당에 갈 것입니다. 여기 밖에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 예샤와이를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안 열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열었다. 처음 뵙고 실내 힌트 달면서 들어가 볼까요? 맛있다.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것 같아요. 테이블 세팅도 잘 되어있네요. 여러분 주문이 끝났습니다. 마파두부랑 베이징 덕이랑 소름포랑 밥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맥주랑 콜라 시켰어요. 빠질 수 없는 맥주 Edition 잘 안 먹고 기운을 구입하고 드디어 탱큐 염소에 둥필 넣었습니다. 오늘은 흑믹주에요. 백종시狗 표ella 닭다대 그래서 바们이 크림 맥주도 저기서 잘라보네 저것만 보여줄게 짠 맥주 근데 미국인지는 시원한걸 별로 안좋아하는지 맥주가 엄청 시원하진 않아요 어떤 맥주들 맛이죠 그리고 맥주는 사랑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는데요 이거랑 요거 자 이따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일단 소름풀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육즙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거를 쇼 에이 육즙이 아 좋아요 음 아주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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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찍어놨어요. 한 개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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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ε fruit 으 거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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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체리맛 맛있나요? 체리맛 맛있습니다 바이 땡큐 음료수 같아요 티드진 않고 엄청 달아요 저는 이렇게 샀습니다 라즈베리티가 진짜 맛있어요 아 체리티 아 체리티